이런, 물이 너무 흩어져 있군요. 지도 좀 보세요. 안 내렸나보네? 준비하세요. 짚라인 타일 시간이에요. 점프 드라이버 준비. 저 갈까, 저기? 가자. 간다! 어? G7? 상점에 온 걸 환영해. 마음에 드는 걸 찾아보라고. 이게 왜 이렇게 조용하냐? 여기 녹다운 실드야. 나중에 우리 받으러 와. 이게 웬일로 여기 애들 안 되는 거야? 왠지 좋은 게 들어있어. 점프 드라이버 설치 완료. 여기 백팩이야. 레벨 2. 저 속에 저기 있는 걸 봤어. 나 공격받고 있어. 당전 중. 더운 빔. 조심해. 저기 여기 있어. 쉴드 충전 중. 요소들. 전설 좋아하시는 건 아니 지났다. 좀 모르셔야 갔다. 도움말. 도움말. 두 군무. 정말 잡을 수 있는 곳이 나왔어요. 사아이벌! 사라이벌! 불만치. 3,2,1이라는 쪽으로 안나와. 무릎을 열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. 이거 다 먹어야지 나쁜거 같은데? 아직 뺀거 같은데? 아씨야 나도 가방이랑 만들걸 그랬나? 아 가방정답니다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하셨는데 좀 더 잘하셨고 조금 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잘해 이렇게 잘해 더 잘해봤어요 스키이의 아까봐 다 랩 저거에 가는 중 병원에 가진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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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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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훌륭해요! 벌써 다운링 아니에요! 케어 패키지가 착륙한다. 보통은 희귀 장비가 들어있던데 저적 발견! 아직 있어? 쏜다 이제 저기에 저기 있어.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. 적 발견! 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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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기다려. 실드 충전 중. 사이로운 일은 뭐가 있을지? 한번 볼까? 좋은 게 있을 거라고. 주상공인 나한테 왜 이렇게 안 맞는거 같지? 하하. 아, 용보가 나 이용하고 있지만 참난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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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용보가 나한테 왜 이렇게 안 맞지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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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어림도 없다고 하지? 저쪽에서 적이야. 저쪽에서 적이야. 저쪽에서 적이야. 3뒤? 2뒤? 아이씨.. 아 얘 받았었구나 2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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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뒤!! 3뒤? 1뒤? 1V? 2뒤? 1-2? 2-2? 1-2?? 이거 진짜 다 왔다, 한 팀 마무리 아 맞았다 나 월티 좀 어, 야 씨발 오른쪽 아래 아냐 카렉, 카렉 완전 카렉 겁나 아냐 씨발 웹팀이야 이거 야 아래도 있고, 오른쪽 아래도 있네 오른쪽 위에도 있네 흐흠 흐흠 뭘 챙기지? 어 캔다 랭축소까지 다시 5초 시간은 있지만, 그릇 서둘러 여기로 가자 쪽 발견 저기 한 놈 보인다 저기에, 저기에 있어 녀석들이 뭘 찾았을지 궁금한걸? 분명 좋은게 있을거라구 분명 좋은게 있을거라구 자, 이쪽에서 발전되지 않았냐? 응 오른쪽 아래에서부터 힝이 다치기까지 10초 남았어 빨리 끌고 떠날게 흠 훈제시켜주마 오우 씨발 잠깐만 기다려 실드 충전으로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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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밈이 엄청 많아 왜 안아낸다고 하겠는데? 저에서 레이어 막음 저 아가씨 나이가 어 여기여기여기 이쪽으로 위치를 바꾸자 전포레임에서 다 내려오지 않을까? 잠시만 위에서 위에서 사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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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격도 있어요 아 친구가 이래 아냐? 응 바로 위에 있어요 가야되는데? 야 있단게 천천히 천천히 여기 아니야 올라온다 올라온다 위에 위에 애들 있어 시발 하필? 너 저 윈에 싸우라고 내가 일부러 그거 한거야 올라오지마 이거 하나 싸우니고 하필? 여기 여기 왜 하나 피? 왜 하나 피? 피 피! 루야 피 다음 단어 여기 공아래 왜 아래? 소화 네 나 왓 왓 왓 왓 왓 보라고! 죽었던 날이든 솔직히 버거트가 착각한 날인게 했잖아 아 됐어 내가 에임으로 녹여버렸다 민혁 방금 저거 내가 위에 올라가서 쌍붙이 왔어 당신이 에이픽스 챔피언입니다 왜냐면은 2층에도 블러다운도 있고 맨 위에도 블러다운도 있는데 우리가 뭐하러 가서 타워주냐 아니 씨발 나 막타 존나 잘 쳤어 씨발 씨발 티바라